자, 반갑습니다. 월간신승환 5월호라고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사실은 그런 거였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달에 뭘 했을까? 그러면서 평행이동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1월부터 4월호를 한번 쓱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노가리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아나? 그냥 계속 수다 떠는 형태에 가깝더라고. 근데 뭐 나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를 너무 막 이제 캐스트를 작년에 찍다 보니까 맨날 그냥 결국에 결론은 그냥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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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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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게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탈피하자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니까 좀 편하게 보시길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의미라면 뭐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제가 뭐 생각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도 꾸준히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뭐 어찌됐건 이 5월이고요. 5월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돌이켜보면 가장 당연히 대표적인 이슈는 내신이죠. 내신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실례인가?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현장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간고사 뭐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못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수학만 못 봤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다른 건 다 잘 봤는데. 근데 벌써부터 약간 좀 상실감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뭐 난 이미 수시가 글렀다.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이 내신 컷이 좀 좋은 학교, 괜찮은 학교로 가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1등급 때 초반, 중반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년 내내 그걸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학을 3등급을 봤다. 그래가지고 뭐 난 이미 끝났어. 벌써부터 막 나는 이제 수시는 없어졌어. 정시로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뭐 엄청 잘 보는 애들보다는 조금은 뒤에서 출발하게 된 거겠지만 기말고사까지 포함한 점수가 여러분들 진짜 점수인 거고 그 다음에 뭐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쌓아가는 점수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벌써 뭐 포기를 논하고 막 이러기에 너무 일러요. 그래서 고1이잖아. 그래서 뭐 처음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축하드려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봤을 거고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러면 본인이 왜 못 봤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기말고사를 잘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그게 좋겠어요. 그 뭐 벌써부터 포기하고 그러지마.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뭐 되게 뭐 여러분들을 위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수시가 안 됐으니 정시를 가겠다. 마인드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수시가 정시보다 난이도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신에 뭐 내 옆에 괴물 같은 친구들이 있고 걔네들에 비하면 여기서 내신 뭐 1등급은 너무 타이트하고 정신은 안 그럴 것 같니. 더해 더해 거기는. 거기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아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제수생들이 있거든요. N수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내신 준비 안 하고 1년 동안 수능만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짬뽕돼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어려워. 여러분 옆에 있는 막 괴물 같은 친구도 있잖아. 뭐 전교 1등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런 사람들 전국에 다 깔렸어. 그러니까 수시 안 되니까 정시가 이건 마인드가 잘못됐다. 수시를 가려고 최대한 애를 쓰셔야 돼. 특히나 현역들은. 그래서 마음가짐을 고쳐먹길 바래. 또 공부하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마세요. 고1 고작 중간고사 한 번 본 거고요. 기말고사 그 이후에 2학기 시험들 전부 다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해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과학이 나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과학이 고1 때는 시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표준 시수로 따지면 과탐실까지 합치면 수학보다 많은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양심이 있지. 수학보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니고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 맞아. 근데 그만큼 비율이 높아. 사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통합사회도 꽤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구경수만 잘 보면 되지 이런 거는 진짜 옛날 마인드야. 이해겠지? 옛날 사람들 마인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경수사가 이 메인 교과라고 불리우는 5과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뭐 나는 이과 갈 거니까 사회 대충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나 문과 갈 거니까 과학 대충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학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목들을 전부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가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셔가지고 만나 뵀어요. 그리고 뭐 저희 누나가 조카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요즘 약간 극성, 극성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막 되게 막 엄청 유난 떨고 극성으로 보호하는 헬리콥터 맘이라 하나? 어쨌건 제가 요즘 헬리콥터 삼촌이야. 조카 보는 맛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조카가 이렇게 가다가 꾹 넘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넘어지니까 내가 이제 누나한테 누나 뭐 얘 넘어졌잖아. 빨리 어떻게 해봐. 이렇게 했는데 막 제가 뭐라 했어요. 누나도 또 뭐 우리 누나도 사실 교육자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 일합니다. 저는 사교육에서 일하고 저희 누나가 막 이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제넘게 누나 그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 그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뭐 훈수를 좀 많이 뒀어요. 제 아이도 아닌데 누나가 이제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야 내 아이야 네가 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요즘 5월이나 얼마 전에 조카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예쁜 아이 중 한 명이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그런 순수한 마음은 없어졌지만 이 각자 나이에 맞게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어린 친구들 뭐 저한테는 학생들도 좀 어린 친구들이죠. 학생들 10대죠. 그리고 제 조카 영대라고 해야 되냐? 영대? 이게 한 살 반이거든? 영대? 친구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내년부터 이제 통합과학 내신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게 좀 살고 있고요. 교재도 만들고 뭐 문제들도 제작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6월 때 되면 또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